지금 사랑 앵무새라고 앵무새 애기거든요. 보내하는 게 지금 잘못돼가지고 급하게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요. 제가 평가에 사육을 하면서 이렇게 긴장한 적이 없는데 손이 너무 떨리네. 어떡해.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 마리 한 마리 먹으면서 씹거든요. 걸 씹게 되면 애들 소화력도 약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중탕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. 괜찮아 너 지금의 너를 나 아줌마 이 직전을 이제까지 충분히 잘해왔어 난 사랑을 너무 몰라도 나는 너를 아 이게 지금 숟가락처럼 보이시죠? 이게 그냥 숟가락이 아니거든요. 제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앵무새 뿌리입니다. 그리고 나이 순간내면 깜짝이야. 왜 오늘도 정신없이 순차게 하루를 보내고 아직 손가짓인데 액스노의 느낌으로 아직 똑같은 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오 정말 견뎀 있지 아동바동 한 번 하려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